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교육현장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모양입니다. 대개 이제 학부형들도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이제 아이들을 다 키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현장이 어느 정도 지금 어려워졌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건너풀 같은 일이고 또 그런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정도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교육현장에서의 교권 추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권이 추락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생각을 우리가 다듬을 수가 있으면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심하게 교권 추락 현상이 부상하게 됐는가 근본 원인이 뭔가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야 그다음에 이제 대안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권 추락을 누가 시켰느냐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학교 현장이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교사들이 전혀 땡깡을 뿌리는 그런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도달했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참 보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입법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직도 예를 들면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교사가 폭행을 당하거나 어느 폭행뿐만 아니고 물리적 폭행 그런 걸 당했을 때 그 기록을 남길 수 없게 돼 있는 모양이죠 이게 이제 작은 제목을 동아일보 기사인데 학생들로 하여금 교재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다 이렇게 아주 단편적인 그런 내용이지만 이걸 보게 되면 교사들이 완전히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위나 법적으로 그런 통제 권한이 없구나 그러면 한두 명 정도가 아이들이 그냥 분탕질을 치게 되면 교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되겠죠 부산수도 초등학교 3학년생이 수업 중에 교사를 폭행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또 뭐 이런 문제들이 가끔은 있었겠지만 범사회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비화가 된 경우는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조선사슬이 교단이 무너져서 교사들이 절규하는데 우리 사회의 응답이 너무 늦었다 교사들은 직접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지만 학부형들도 그냥 관찰자 입장일 것이고 그 다음에 학부모가 아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다른 사람 일이니까 이제 아마 교사들이 이 검은 옷과 마스크 차림에 교사 예비교사 5천 명이 이제 교권을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시위를 했는데 여기서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성 학부모 민원에 대한 글이 교사 커뮤니티에 넘쳐납니다 언젠가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굉장히 이렇게 움츠러들겠죠 그 다음 부분이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인데 학생 인권과 학부모 인권을 보호하는 만큼 교사 권리 교권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건 충분히 예가 예상을 했거든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교단을 떠나는 교사도 속주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악성 댓글을 따거나 몰려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이런 부분이 한국 사회는 일상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교사가 조금이라도 이제 학생들에게 나무라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아동학대죄로 고소고발 사건이 난무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됐을까 고소고발 당한 학부모 사례가 1252건이네요 법적으로 그렇게 고소고발이 들어오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솔직한 이야기를 조선사슬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네요 좌파 교육감 주도로 도입한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나머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장 교권 추락의 중요 요인은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현장을 장악했고 그것을 기하로 해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를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이렇게 된 거죠 주말 집회에 참석한 9년차 교사는 교실 안에서도 학생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교육시스템의 무력감을 느낀다 그게 좌파 교육감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학생이 행패를 뿌려도 좋은 말로 부탁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그런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 학생 인권 조례에 교권을 침해하고 다른 학생의 학성권까지 방해하는 조항이 있다면 재정비해야 된다 교사 경험이 직접 없는 사람이라도 그냥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네요 저도 얼마 전까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냥 가끔 가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애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현재 학생 간 폭력은 학생부에 기재하면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교사 폭행이 훨씬 심각한 문제인데 기록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학교 현장이 난장판이 된 겁니다 무질수 상태가 된 거죠 제도와 정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좌파 경제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 그냥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건 뭐 다르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학생 인권에 크게 무게중심을 여러분들 두고 교사 인권 문제를 확 여러분들 경미하게 취급하게 되면 그 제어하기 힘든 아이들 시대에 청소년 시대에 교실이 뭐 어떻게 무질서 상태가 원한 거지 않습니까 좌파 교육감의 학생 인권 조례가 결정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인권 조례를 어떻게 폐기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좌파 교육감들이 학교 현장을 어떻게 장악했냐 이야기죠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이 문제 역시 대한민국의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께서는 이런 문제들의 눈에 보이는 건 문제뿐만 아니고 그 눈에 보이는 건 넘어서 근본 원인에 대한 부분에 주목해야 우리가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좌파 교육감들이 학교를 어떻게 장악했습니까 부정선거를 가지고 장악을 한 겁니다 선거 사기를 기획하고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덕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사전특별 덕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의 표를 훔쳐가지고 좌파 교육감 후보에게 더해주는 덕표수 정감 작업을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의 긴밀한 협조화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좌파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학교 현장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할해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를 밀어붙이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권위를 실주시키고 교사의 통제권을 이런 덜 포기토록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나라를 그렇게 끌어가는 겁니다 학교 현장을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선출직 공직단을 다 장악한 상태에서 국가의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생각이 깊은 시민들이 제가 왜 이렇게 선거 문제에 이렇게 집중하는가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부를 안 하는 겁니다 내치를 잘하고 외치를 잘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냥 순식간에 체제를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서울 부산 경기의 교육감 선거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최종자료입니다 최종자료를 분석해서 들어가 보니까 정확하게 표를 이동시킨 규칙 관계식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경기도 교육감에는 임태희 씨가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에 당선됐습니다 그래도 수월영통구 성남분당구 용인수지구에서 다 뭡니까 임태희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0장을 훔쳐가지고 그렇게 좌파 교육감에게 더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임태희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2022년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도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 이런 밑에 설명 잘해놨네요 좌파 교육감들은 득표수를 조작해서 교육감 선거에 승리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현장을 장악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같은 분석 결과는 모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나는 숫자에서 찾아낸 득표수 증가와 감수를 실행해 옮긴 규칙 조작값입니다 설명도 친절하게 났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종로구 40% 노원구 45% 부산 30% 2022년도 윤석열 정부와의 치료니까 종로구에서 무려 60% 100장당 60장을 조연히 여러분 가져간 겁니다 노원구에서는 두 장당 한 장을 가져간 겁니다 이렇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교육현장뿐만 아니고 그냥 체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참 제가 반복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신문지상에 떠오른 대부분의 사건들이 선거가 무너진 결과물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관심 있게 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시민으로서 어떻게 힘을 좀 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고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막지 못하면 그냥 완전히 골로 간 겁니다 나라는 그때는 다음에는 제기를 못 됩니다 왜? 선거 이런 부정세력들이 국가를 장악하게 되면 나라 꼴이 거의 베네수엘라처럼 됩니다 선거 부정세력에다가 줄을 대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선거 공정성을 그때는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처 방안은 실망스럽기도 하고 지극히 미온적이고 어쩌면 사람들이 저렇게 위기의식이 없을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통령실에 사회신민수석인가 하는 양반은 내 앞에서 부정선거 부자도 꺼내지 마시오 저의 경고가 그냥 메아리가 될 것이 아니고 강한 울림이 있어서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모두 다 해부한 도덕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셔서 나라 살리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덕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